최근에는 시리아 내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난민들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요르단의 난민교회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르단 정형남 선교사님, 전에 한글에서 그곳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요르단 내 난민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현재 120여 가정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매주 연계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절대 다수이지만 그중에 한 명이 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고향이 이라크 국경주대이고, 혈통적으로는 이라크인들과 더불어서 같은 아수르인들입니다. 한때 저희 교회에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이라크 교인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꾸준히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이라크 난민들이 많다고요? 네,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신방 쭉 했는데요. 약 35가정이 3가정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라크에서 최근에 들어온 과정이, 어제 예배 때도 3가정이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입국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35가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땅에 온 지 1년 또는 2년 지난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지원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곳 난민들은 UNHCR, 즉 UN 난민기구 사무실로부터 난민증을 받아서 이런 단에 합법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라파로 이민 갈 때까지 매년 갱신이 됩니다, 난민증이요. 그러나 그들의 노동은 불법입니다. 치료만 허가해야지 노동한 건 불법이기 때문에, 만일 하다가 발각될 때는 큰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이지만, 유료의 선물이지만, 가끔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음식 패키지를 들고 가정과 환경을 방문할 때 그들은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라크에서는 천주계나 정교의 주신들로 평생 무슨들과는 나름대로 구별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아니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새롭게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IS 출연과 그 이후에 이슬람 핍박을 피하여 여러 단어로 빠져나와 개신교의 또는 복음주계를 저희 교회와 함께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특별히 매주 성경암성을 시키는데, 40내외에서 50명 정도가 이 성경암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때가 되면 그동안 중 일부는 떠났고요, 앞으로 이들도 떠나야 될 텐데, 그것이 호주나 캐나다, 미국 등이 되겠죠. 그곳에 정착해서도 계속 아랍교회를 잘 만나 섬길 수 있도록, 또 없으면 그들이 교회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교회를 통해 전해진 값진 복음이 낙은해된 모든 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 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